안녕하세요 수고하! 많은 예! 일맥인의 성중한 다섯의 진행을 맡은 박충만의 렙추다! 오늘은 야! 나가! 제주도에 곱쳐진 보물에 대해 곱쳐 두리쿠다! 궁금하지? 그럼 한번 복합하심! 제주도에 곱쳐진 비밀 5위 갈 옷 삼춘! 갈 옷은 예! 입음임 건드러! 또 묻은 옷! 긴 양도도 쉬지않고 옷 염색할때 쓰는 감은 제주도에서 하얀 복물리 진성분한 마악섬멘의 주다! 제주도에 곱쳐진 비밀 4위 감귤 이거 보이시게 얘가 제주도의 자랑 제주미과 간이과 비타민C 막탄한 피고 미용이여 수록의 보물이 좋고 갈 수 있는 수도 좋아하심! 음! 자유도 맛좋아! 제주도에 곱쳐진 비밀 3위 오르 한라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 한라산의 설렁에서부터 해안까지 개개의 군화구를 갖고 있는 소형 파란체인 오르멘네 우리말 오르다로부터 파생된 단어 중에 제주도를 오르메 왕국이라고 보는 곳으로 제주에는 368개 오른들이 이산하심 대표적인 오르메는 저기저 성산일층 동일아이 제주도에 곱쳐진 보물 2위 한라산 한라산은 그냥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평산중 하나국의 한라산 군립공원 전원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맛임 정상에는 흰 노리들이 물을 먹는다는 뜻의 병혹담이 있어 보기 마악 조추게 제주도에 곱쳐진 비밀 1위 해녀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꽃탈매들인 흰해를 소개할건디게 특별히 전화인터뷰가 준비되신디 한번 연결해볼구다 여보세요 승재삼촌 마주과 예 마싸게 지금 물질하고 있어 마심 예 오늘 막 날씨 좋아보난 물질하고 있쥬게 기과 하단강 무신공 잡았쥬가게 오늘은 또 막 물 맑아분한 물구럭 빠지고 구쟁기하고 오븐재기하고 도마리랑 쏠라비도 하영잡아쥬게 쏠라니는 뭐라? 쏠라니 뭘남시냐 그 뭐래냄쥬? 아 맞다 그 옥돈 아 옥돈 말했구나 할망 오레야시가 어떻게 됩쥬가 나 여기는 막내라 막 어리쥬게 나 몇살인거 같쥬가 음 막내니깐 50정도 뭐랜고라우시냐 나 72주게 요새는 젊은놈들이 물질 안하대 햄쥬게 경행인아이에도 막내되본거라 제주도의 명물인 해녀가 이래 사람들이 안쳐주민 물질도 다 사라져버린거라게 그날 힘들어도 나같은 할망들이 요새도 물질생시니 걔믄 나는 또 물질하러 남쥬 자리이시라이 고맙시다 건강하십쥬 오늘은 제주에 대해 얘기해보았는데 앞으로도 제주에 대해 많은 관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미 화이팅 안녕 안녕